네 논주문 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어제 제가 채치pt AI를 이용한 학술연구 논문 쓰기 특강 소개 동영상을 올렸죠. 하루 만에 약간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메인 페이지에 가보면 제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배너 내용 문구를 좀 바꿔놨어요. 보시면 이제 노션 AI가 제일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채치pt가 두 번째로 나와 있고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학술연구 논문을 쓰기 위해서 AI 기술을 이용함에 있어서 노션 AI와 채치pt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같이 사용할 때도 노션 AI를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채치pt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학술연구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이 AI 기술을 테스트하고 이용하고 확인하고 또 다른 곳에서 정보를 얻고 그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어떤 방식의 학술연구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마 내일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워낙 빠르게 지금 기술이 좋아지고 있고 또 경쟁 소프트웨어, 경쟁 프로그램들이 막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몰랐던 기술을 오늘 알게 되고 어제 몰랐던 프로그램을 오늘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취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좋은 기술들을 우리 학술연구 논문을 쓰는 데 편리하게 사용할까 이 정보를 빨리 취합하고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의 수집된 자료를 정리해보면 확실하게 지금은 제가 노션 AI를 가장 기본적인 학술연구 논문 쓰기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혹시 노션 AI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채치 PT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노션 AI는 기본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틀이 너무 좋아요. 채치 PT는 그냥 챗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챗봇이 어떤 겁니까? 그냥 대화형이에요.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끝 이런 건데 노션 AI는 물어보고 일단 물어보죠.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답에다가 또 질문을 하고 계속 글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자료 조사해야 되고 그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계속 편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션 AI가 이런 편집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서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션 AI를 논문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틀로 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채치 PT가 확장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확장 프로그램들을 연결시켰을 때 노션 AI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채치 PT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보조적인 수단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월부터 제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좀 만들어진 강의가 있는데 그냥 다 버렸어요. 어차피 새로운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아깝긴 하지만 다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제가 강의를 올리기 시작할 텐데 이 강의를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작업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채치 PT에 가입을 하셔야 될 거고 노션 AI에도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가입하는 거는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글 계정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구글 계정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채치 P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학술 연구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확장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 꼭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한글로 자동 번역하는 거 만약에 영어를 너무 나는 잘 쓰고 있고 영어로 논문을 쓸 거야 이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은 필요 없어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냥 한국인들이 한국말로 된 논문을 쓸 때 채치 PT가 아무래도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좀 계속 번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자동 번역하는 뭐 이런 확장 프로그램 하나 깔아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채치 PT가 2021년도 정보까지만 가지고 검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최신 정보를 웹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웹챗 GPT라는 이 프로그램을 좀 확장시켜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는 그 주소는 제가 밑에 설명글에다가 따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주소 복사해가지고 크롬 브라우저의 주소창 있죠. 주소창 주소창에 갖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들어가서 그 다운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션 A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회원가입을 하면서 제가 여기 이미지를 좀 이렇게 저장을 좀 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저도 이제 회원가입하면서 중간중간에 자꾸 뭔가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미지 회원가입하면 이제 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하겠다라고 버튼 누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노션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사실 뭐 어떤 걸 눌러도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학교용으로 했어요. 뭐 제가 학생도 아니고 교수는 또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학술연구 논문을 쓰는데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학교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직무를 그냥 기타로 하고 논문이라는 프로젝트를 써내려 갈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뭐 이런 템플릿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 뭐 그냥 이거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원가입을 저도 했죠. 했더니 자 이렇게 노션 아이디 시작하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기 테스트 한 것들 카테고리가 있는데 좀 강좌를 새롭게 만들면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여기 카테고리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분으로 해봤죠. 해봤는데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돌아버리겠어. 돌아버리겠어. 야 이거 진짜 그 유학가 있는 제 딸이 그러더라고 제가 이런 고민을 이제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제 딸한테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더니 딸이 이러면 도대체 논문을 누가 쓰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올린 동영상에서도 강조해드렸다시피 AI가 쓰는 논문 뭐 향후에는 AI가 논문을 정말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논문에 쓰겠죠. 지금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정말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그를 통해서 정말 그 인간 또는 뭐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지구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논문을 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 현재로서는 인간이 쓰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AI의 아주 편리한 기능들을 우리가 이용한다면 우리가 논문을 써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겠죠. 마치 옛날에 우리가 통계 분석 같은 거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뭐 주판 아니면 손가락으로 세가지고 다 손으로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이 어디 있겠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통계 분석을 하죠. 왜 소프트웨어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소프트웨어도 어떻게 보면 어떤 기술을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활용을 하는 것이고 AI도 이런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측면이 있죠. 다만 논문 전체 작성 과정 중에 100%를 다 AI가 해버리면 이거는 뭐 인간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겠지만 인간 주도의 논문 작성 과정을 가져가면서 이 AI 기술을 마치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 다루듯이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논문 학술 연구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그 연구 결과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제기라든지 또 다른 실무적 가치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긍정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좌를 기획하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멤버십을 대상으로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